우리 군이 다음 달 열리는 제주 관함식 때 일본이 함선에 우길기 대신에 자꾸 국기를 달아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이다라면서 우길기를 끝내 달고 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에게 예의 없는 행위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장영웅 기자입니다. 일본 상케이신문의 우길 승천기 계약 논란에 대한 기사입니다. 해상 자위대의 한 간부가 우길 승천기는 국가주권의 상징이라면서 이를 내리라고 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부는 또 북한 문제에서 한미일의 연계가 중요한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뢰관계를 쌓아 올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 앞서 일본 정부는 우길기 계약은 국내 법령상 의무라면서 제주 관함식에도 우길기 계약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상 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부터 자위함 깃발로 우길기를 사용해왔습니다.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전범기라고도 불립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번 관함식 해상 사열에 참가하는 일본 등 15개국의 공문을 보내 사열 참가 함선에는 자국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2016년은 서태평양 잠수함 훈련 당시 일본 자유함이 우길기를 달고 제주기지에 들어와 논란이 됐습니다. TV조사원 장용욱입니다.